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뒤 60세 정년을 앞둔 직장인 여성입니다. 작년부터요 갱신 실손 보험이 13만원을 넘어가면서 부담이 되는데요.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현재 보험료가 전부 170만원 가까이가 됩니다. 납입이 완료된 보험도 있지만 앞으로도 납입을 해야 하는 보험도 많이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은퇴를 앞둔 또 여성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우선 실손 보험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보험 점검 받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는데 김경지 선생님 이번 사연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60대 정년을 2년 앞두신 여성분이신데 실손 보험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험료 수준으로 보면 좀 많이 놀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하면서 어쨌든 사연자님하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을 먼저 좀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요.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이 가입 당시에는 약 7만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갱신이 수차례 되면서 보험료가 무려 월 1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인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직접 보험사를 좀 방문하셔 가지고 실손 특약 외에 기타 다른 특약들을 좀 해지를 하시고도 현재 실손 보험만 월 13만원 정도 넘게 불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문의를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지인분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월 100만원씩을 3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꽤 고액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적금을 좀 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 없이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을 좀 알고 나서는 잘못 가입했구나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나서 해지를 하실까 고민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해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해도 크고 또 계속 유지를 하자니 또 원금 회복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많으신 사연이었습니다. 뭐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월 160만원이고요. 총액으로 약 170만원 넘는 보험료를 불이 판단하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시라도 빠르게 좀 이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사연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플레이블링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은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청자분은 지출을 좀 줄이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보험료가 월 160만원이다. 정말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이명욱 선생님 일단 사연자분 어떤 보험들을 지금 가입하고 계셨나요? 네. 가입한 보험은 총 9건 가입으로 월 보험료 172만원을 납부 중이셨습니다. 그 중에 2건의 보험은 이미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7건의 보험에 큰 보험료를 납입 중이신 거죠.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 처음 저희 어머니와 같은 연배시라 너무 애정이 많이 갔는데요. 보험료를 보면서 많이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연자님께서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였던 사연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두루두루 잘 가입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과 최근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빼고 모든 보험이 거의 암보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구성된 진단금과 보장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일반암은 7천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 요즘 여성분들의 암발병률 2위인 갑상선암 즉 유사암 진단금은 1,7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뇌심을 보장하는 특약에서 뇌졸증 300만원과 뇌출혈 1,700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뇌허혈성 300만원 그 다음에 급성신근경색 1,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유 특약 가입 현황을 보면 질병수술은 70세 만기로 종수술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이대진환수술비 300만원과 암수술비 600만원, 표적항암치료비 3,000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실손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으로 질병입원의료비 1억원과 통원의료비 30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보험에 대한 리즈가 있으셔서 간병요양 진단비도 한 2천만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종신보험에 증증치매까지 선보장받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봤지만 한눈에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김경재 선생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사연자님의 고민이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셨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추후 갱신이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크셨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이런 착한 실손 전환 제도, 이것을 이용한 실손보험 전환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대비 유사암의 진단금이 조금 적다라는 점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납입이 완료된 보험과 더불어서 그리고 2년 후에 납입이 완료되는 보험이 보험 만기가 70세로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짧은 것이 좀 문제고요.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 70세 이후부터는 일반암 진단금이 3천만원이고 유사암 진단금이 천만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신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천만원 특약이 모두 만기로 사라지기 때문에 보완이 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제2의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질병수술비 특약 또한 70세 만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상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가입한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20년낮 100세 만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현재 연령을 고려했을 때 비갱신으로 보장금액 대비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는 갱신형 보험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집중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좀 있고요. 20년낮 갱신형 보험이라는 것이 납입 면제 시에는 갱신 기간이 도래해서 재갱신이 되더라도 100세까지 납입 면제는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비갱신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나이하고 니지에 따라서 또 갱신형 보험도 납입 면제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비교적 작은 보험료로 상당히 넓은 보장금액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는 처음 가입할 때는 이걸 치매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중증치매 진단 시에 주기약 사망보험금에서 60%를 선지급받는 어떤 CI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증치매 시에 3천만 원 진단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증치매라든가 또는 중등도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안보장에 대해서 유사암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우 선생님, 유사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암이란 사전적 의미로 생김새는 암을 닮았고 성격은 암에 있을 수 없는 병변을 말하는데요. 특히 조기에 발견되는 암의 유사암이 많고 자궁의 상피 내암은 적어도 80%가 유사암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발병률이 높지만 초기에 발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명 착한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암이 착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 조기 치료도 가능하고 완치율이 높은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말하는 유사암은 특정암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을 모아서 통칭으로 하나의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을 담기는 했지만 성격은 좀 다르다라는 게 유사암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암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에서도 이 치료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명무 선생님, 유사암 외에도 암의 종류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암보험 분류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유사암은 보통 일반 암의 가입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암진단금 2천만 원에 가입을 했다면 유사암 진단 시 200에서 400만 원 진단금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지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소외감인데요. 즉, 보통 남녀 생식기암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소외감은 일반 암으로 보장을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발병률 증가로 인해서 지금은 소외감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일반 암으로 보장 대비 10에서 40% 정도만 진단비로 보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 소외감은 일반 암으로 보장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암보험 준비 시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생명보험사 중에는 유사암에 대장전망내암도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보장으로 받을 확률이 높은 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해 가지고 아주 작은 진단금만 보장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유사암에 대해서 아주 작은 보장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이 유사암에 대해서는 30세까지는 5천만원, 50세까지는 3천만원 정도 추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사연자분처럼 유사암이 적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요즘 같은 기회에 유사암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암과 관련해서 유사암 업그레이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50대 후반입니다. 이럴 때는 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암들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들에 또 암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우리 이명목 전문가님이 말씀을 좀 쭉 해오셨지만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식기암 중에서 유방암하고 그다음에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성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생식기암이라고 하는 전립선암도 발병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본인의 암보험 가입 현황을 좀 살펴보신 후에 유사암, 이렇게 갑상선이라든가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 확대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좀 해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암보험들을, 가입한 암보험들을 알아봤는데 보장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업그레이드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명목 선생님, 유사암 진단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요? 네, 유사암 진단비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요. 우선적으로는 기존 암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는 일반암 천만 원을 가입을 하셔야지만 추가적으로 유사암 천만 원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3천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하며 어린이 보험은 이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유사암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암 천만 원을 미리 좀 있어야 된다.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는데 김경재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실손보험의 경우에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일명 옛날 실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평균 인상률이 거의 10%에서 최대 20%까지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손보험이 제도적으로 표준화되기 전에 2009년 10월 이전 이때 실손보험을 보통 통상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실손보험 인상률이 무척 높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인상률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최대 200% 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연자분의 경우도 바로 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이셔서 이번에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연자의 분도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좀 크게 인상된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해결됐고요. 그럼 김경재 선생님, 이후에 세대별로 특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요? 세대별 실손보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제 맨 좌측에 있는 기본적으로 통원 치료비를 5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를 보장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입원 의료비는 100% 보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보험료가 조금 가장 비싸겠죠. 아무래도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유도하게 된 셈이고요. 아울러서 이번 갱신 보험료 인상폭탄의 가장 큰 대상이 된 게 바로 지금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세대 실손보험, 즉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부터는 자기부담금이 10%, 표준화의 경우 20%가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더 높아지고 생겼기 때문에 1세대 실손보험보다는 과잉진료 부분이 조금 없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도수치료라든가 체외충격파, 비급여 치료에 대한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고 향후 1세대 실손보험처럼 누적 손해율이 계속 증가가 되면 갱신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점차 인상이 될 확률이 높은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의 1세대, 2세대 과잉진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을 특약 형태로 뺀 형태고요. 지금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내가 지금 착한 실손에 가입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요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급여 항목 중에서 과잉진료라고 보통 많이 해당하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도수치료라든가 비급여 주사 그리고 비급여 MRI 이 세 가지 항목을 특약 3종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마치 자동차 살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듯이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세 가지 특약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 병원비, 발생 병원비의 최대 30%까지 높아진 데다가 또 특약별로 연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치료 횟수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여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국 선생님, 착한 실손보험에 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한 편인가요? 네, 언뜻 보시면 과거 1세대, 2세대가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보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1세대, 2세대 실손이 유리한 면이 많기는 한데요.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1세대 대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실손보험은 앞으로 보장의 폭은 조금씩 줄이고 갱신의 폭도 줄이면서 대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이는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세대 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입자는 지금 기회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플랜으로 수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 실손,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령별 예상 보험료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전 연령에 거쳐 보험료가 크게 절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보험료 절감 수준은 매우 크죠. 이게 월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착한 보험이 이제 자기 부담금이 높다 하더라도 구실손과 착한 실손의 월 보험료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연간 병원을 수차례 다니더라도 많아지는 자기 부담금 합계보다 절약된 월 보험료 합계가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기존 1, 2세대 실손 보험에 지속적으로 손해율 증가가 증가로 인해서 이제 갱신 시 보험 인상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더욱 커질 수가 있고요.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정작 보장이 필요하고 많이 받아야 할 노후에 결국 보험을 해지하시게 된다면 큰일이겠죠. 따라서 현재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연령에 가입자분들도 이제 향후 갱신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보험료를 감당하는 게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하신 후 남은 비용으로 주요 보장 업그레이드하는 대체 전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기존 1세대나 2세대는 실손 보험의 경우 손해율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 더욱더 커질 가능성 있다고 보셨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경정 선생님, 실제 전환 사례들도 좀 만나볼까요? 네, 오늘 그 사연자님의 리모델링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 나온 김에 1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가 착한 실손으로 이렇게 전환 리모델링을 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에 가입한 CI보험이고요. 거기에 실손 특약이 부과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가입 시에는 월 보험료가 8만 9천 원이었는데 실손 특약이 이제 수차례 갱신이 되면서 13만 원대까지 불입을 하시고 계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CI보험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신균경색 진단비 이 부분이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쨌든 주계약이 3천 원이고 80% 지급형이기 때문에 진단비는 2,400만 원이지만 큰 의미는 없겠고요. 기타 재해 관련 특약, 수술비, 입원비 이런 분들이 좀 가입이 돼 있고 만기가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엄청 짧은 것이 또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제 건강 상태는 좋으신 편이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착한 실손으로 전환 리모델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전환 후를 보시면 실손보험료는 이렇게 3만 원 안쪽으로 2만 9,350원으로 보험료는 조정이 되었고요. 추가로 이제 여기에 남는 비용으로 암 진단비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유사암 진단비도 대폭 늘려드리고 또 2대 진단비도 뇌출혈 급성신균경색이 아니라 전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보장을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하고 같이 함께 보장을 늘려드렸고요. 또 뭐 표적항암 치료라고 해서 요즘 트렌드죠. 이 부분까지 5천만 원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를 포함해서 월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든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실손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이 된 경우에는 이런 리모델링을 좀 통해가지고요. 적은 비용으로 보장을 넓힐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 들고 아프고 나서 그제서야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죠. 건강은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좀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하신 것 같고요. 다만 현직 기왕력자로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다거나 보험금 청구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전환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재 실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의 시청자분과 비슷한 연령대 여성의 착한 실손보험 전환 사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사례자분의 리모델링 결과도 확인해 봐야겠죠. 임형북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오늘 사연자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착한 실손의 전환을 통하여 보험료 현실화 그리고 암 진단금 중 유사암에 대한 보장 금액 증액과 치매 보장에 대한 보장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종신보험 관련해서 가입 목적에 맞게 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보장 금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방향을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큰 고민이셨던 1세대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월 보험료 48,900원으로 낮춰드려 약 8만 7천원을 절감을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장 대비 보험료가 비쌌던 20년 낮 100세 만기의 보험은 20년 갱신형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대폭 줄여드리고 암 진단금으로 유사암 진단금 증액과 그리고 내추럴 특약은 뇌혈관 진단 금액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뇌혈관, 허혈성 질환인 2대 질병 수술비를 업그레이드와 함께 질병 수술비 또한 준비함으로써 노후에 부족한 질병을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 보험도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100세까지 전 기간 납입면제가 가능한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림으로써 갱신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한시적으로 유사암만 추가로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유사암, 뇌출혈, 허혈성 및 질병 수술비만 보완하여 저렴하게 추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결과를 보면 가입한 보험은 총 9건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를 보면 암 진단금은 7,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을 도와드렸고 유사암 역시 1,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하였습니다. 뇌혈관 및 허혈성 진단비는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수술비 또한 일반 질병 수술비 특약, 종수술비 특약 가입으로 향후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범위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질환 수술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완과 경증 치매 진단 시 매월 30만원씩 제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중등도, 중증까지 걱정 없이 보완해드려 총 보험료 172만원에서 51만원으로 약 121만원을 감액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속 깊은 얘기, 대화를 많이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연자님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면서 단순하게 보험료만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그 안에서 안내해드리게 되면서 나온 리모델링 결과라 사연자님도 무척이나 만족을 하시고 더불어 다른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 사연이었습니다.